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도인이 강변의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도를 공부하였으나 탐욕의 생각을 없애지 못해 마음이 치달리고 뜻이 흩어져 여섯 가지 욕심만 생각하였다. 즉 눈으로 빛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뜻으로는 법을 구하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들떠 조금도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12년 동안 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.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가 있는 곳으로 가셔 나무 밑에서 같이 지냈다. 조금 있다가 다리 뜨자 거북이가 강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올라왔고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와 서로 마주치자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. 거북이는 그 마리와 꼬리 밑 내 다리를 움츠려던 껍데기 안에 감추자 물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.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북이는 다시 그 머리와 발을 빼내어 여전히 걸어갔지만 물개는 그것을 유리하지 못해 마침내 거북이는 그곳을 벗어났다. 그때 토이는 그 변화로 만든 사문에게 물었다. 저 거북이는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물개도 그 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? 변화로 된 사문이 대답하였다. 내가 생각해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.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여 항상 여섯 가지의 감관을 놓아버리니 바깥 악마가 그 틈을 얻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목숨이 떠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삶과 죽음 속에서 다섯 세 개 수레바퀴 돌듯 하면서 백천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다 스스로 지은 것이니 무쪼록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. 이에 그 변화로 된 사문이 개송을 말하였다.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.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르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.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가고 오메 끝이 없느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부르리라.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오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짓돼 돌이키지 말라.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죄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. 그때 비구는 그 개송을 듣고 탐심이 끊어지고 욕망이 가셔 곧 알아한 도를 얻었다. 그리고 그 변으로 된 사문이 불세조님을 알거는 공경하고 엄숙히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팔에 예배하였다.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심들도 모두 기뻐하였다. 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도인이 강변의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도를 공부하였으나 탐욕의 생각을 없애지 못해 마음이 치달리고 뜻이 흩어져 여섯 가지 욕심만 생각하였다. 즉 눈으로 빛깔을 귀로는 소리를 고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뜻으로는 법을 구하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들떠 조금도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12년 동안 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. 12.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가 있는 부스로 가셔 나무 밑에서 같이 지냈다. 조금 있다가 달이 뜨자 거북이가 강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올라왔고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와 서로 마주치자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. 거북이는 그 마리와 꼬리 밑 내 다리를 움츠려든 껍데기 안에 감추자 물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.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북이는 다시 그 머리와 발을 빼내어 여전히 걸어갔지만 물개는 그것을 유리하지 못해 마침내 거북이는 그곳을 벗어났다. 그때 토이는 그 변화로 만든 사문에게 물었다. 저 거북이는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물개도 그 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? 변화로 된 사문이 대답하였다. 내가 생각해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.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여 항상 여섯 가지의 감관을 놓아버리니 바깥 악마가 그 틈을 얻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목숨이 떠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삶과 죽음 속에서 다섯 세 개 수레바퀴 돌듯 하면서 백천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다 스스로 지은 것이니 무쪼록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. 이에 그 변화로 된 사문이 개송을 말하였다.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.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르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.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가고 오메 끝이 없느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부르리라.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짓돼 돌이키지 말라.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죄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. 그때 비구는 그 개송을 듣고 탐심이 끊어지고 욕망이 가셔 곧 알아한 도를 얻었다. 그리고 그 변으로 된 사문이 불세조님을 알거는 공경하고 엄숙히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팔에 예배하였다.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심들도 모두 기뻐하였다. 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도인이 강변의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도를 공부하였으나 탐욕의 생각을 없애지 못해 마음이 치달리고 뜻이 흩어져 여섯 가지 욕심만 생각하였다. 즉 눈으로 빛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뜻으로는 법을 구하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들떠 조금도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12년 동안 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. 12.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가 있는 구수로 가셔 나무 밑에서 같이 지냈다. 조금 있다가 달이 뜨자 거북이가 강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올라왔고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와 서로 마주치자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. 거북이는 그 마리와 꼬리 밑 내 다리를 움츠려든 껍데기 안에 감추자 물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.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북이는 다시 그 머리와 발을 빼내어 여전히 걸어갔지만 물개는 그것을 유리하지 못해 마침내 거북이는 그곳을 벗어났다. 그때 토이는 그 변화로 만든 사문에게 물었다. 저 거북이는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물개도 그 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? 변화로 된 사문이 대답하였다. 내가 생각해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.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여 항상 여섯 가지의 감관을 놓아버리니 바깥 악마가 그 틈을 얻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목숨이 떠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삶과 죽음 속에서 다섯 세 개 수레바퀴 돌듯 하면서 백천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다 스스로 지은 것이니 무쪼록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. 이에 그 변화로 된 사문이 개송을 말하였다.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.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르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.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가고 오메 끝이 없느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부르리라.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짓돼 돌이키지 말라.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죄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. 그때 비구는 그 개송을 듣고 탐심이 끊어지고 욕망이 가셔 곧 알아한 도를 얻었다. 그리고 그 변으로 된 사문이 불세조님을 알거는 공경하고 엄숙히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팔에 예배하였다.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심들도 모두 기뻐하였다. 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도인이 강변의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도를 공부하였으나 탐욕의 생각을 없애지 못해 마음이 치달리고 뜻이 흩어져 여섯 가지 욕심만 생각하였다. 즉 눈으로 빛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뜻으로는 법을 구하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들떠 조금도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12년 동안 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. 12.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가 있는 구수로 가셔 나무 밑에서 같이 지냈다. 조금 있다가 달이 뜨자 거북이가 강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올라왔고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와 서로 마주치자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. 거북이는 그 마리와 꼬리 밑 내 다리를 움츠려던 껍데기 안에 감추자 물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.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북이는 다시 그 머리와 발을 빼내어 여전히 걸어갔지만 물개는 그것을 유리하지 못해 마침내 거북이는 그곳을 벗어났다. 그때 토이는 그 변화로 만든 사문에게 물었다. 저 거북이는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물개도 그 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? 변화로 된 사문이 대답하였다. 내가 생각해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.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여 항상 여섯 가지의 감관을 놓아버리니 바깥 악마가 그 틈을 얻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목숨이 떠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삶과 죽음 속에서 다섯 세 개 수레바퀴 돌듯 하면서 백천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다 스스로 지은 것이니 모쪼록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. 이에 그 변화로 된 사문이 개송을 말하였다.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.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르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.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가고 오메 끝이 없느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부르리라.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짓돼 돌이키지 말라.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죄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. 그때 비구는 그 개송을 듣고 탐심이 끊어지고 욕망이 가셔 곧 알아한 도를 얻었다. 그리고 그 변으로 된 사문이 불세조님을 알거는 공경하고 엄숙히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팔에 예배하였다.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심들도 모두 기뻐하였다. 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도인이 강변의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도를 공부하였으나 탐욕의 생각을 없애지 못해 마음이 치달리고 뜻이 흩어져 여섯 가지 욕심만 생각하였다. 즉 눈으로 빛깔을 귀로는 소리를 고로는 냄새를 입으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뜻으로는 법을 구하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은 늘 들떠 조금도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12년 동안 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.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가 있는 구수로 가셔 나무 밑에서 같이 지냈다. 조금 있다가 달이 뜨자 거북이가 강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올라왔고 굶주린 물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를 찾다가 거북이와 서로 마주치자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. 거북이는 그 마리와 꼬리 밑 내 다리를 움츠려든 껍데기 안에 감추자 물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. 물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북이는 다시 그 머리와 발을 빼내어 여전히 걸어갔지만 물개는 그것을 유리하지 못해 마침내 거북이는 그곳을 벗어났다. 그때 토이는 그 변화로 만든 사문에게 물었다. 저 거북이는 목숨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물개도 그 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? 변화로 된 사문이 대답하였다. 내가 생각해보건대 세상 사람들은 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.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여 항상 여섯 가지의 감관을 놓아버리니 바깥 악마가 그 틈을 얻어 그의 몸은 무너지고 목숨이 떠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끝없는 삶과 죽음 속에서 다섯 세 개 수레바퀴 돌듯 하면서 백천 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다 스스로 지은 것이니 무쪼록 스스로 힘쓰고 가다듬어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. 이에 그 변화로 된 사문이 개송을 말하였다.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.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르니 머물다가는 길손인데 무얼 탐하랴. 마음이 일찍 이 몸을 만들어가고 오메 끝이 없느니 삿되고 치우친 생각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부르리라. 이 몸은 내 뜻으로 만든 것이요 부모가 만든 것 아니니 부디 힘써서 바른 길로 나아가 복을 짓돼 돌이키지 말라. 여섯 감관을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처럼 막아 죄로 악마들과 싸워 이기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라. 그때 비구는 그 개송을 듣고 탐심이 끊어지고 욕망이 가셔 곧 알아한 도를 얻었다. 그리고 그 변으로 된 사문이 불세조님을 알거는 공경하고 엄숙히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팔에 예배하였다.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심들도 모두 기뻐하였다. 11. 심의품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1. 락처님의의